안녕하세요 로또 트로트 TV방송 대박 네 로또 트로트를 사랑해주시는 전세계 시청자 여러분 정말 로또 트로트에서 1등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이대령 한금손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은 1,121회차 멋진 번호를 제가 또 멋진 한금손으로 한번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주시고 꼭 번호가 나와서 행운이 당첨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방송 재미있는 방송으로 여러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대를 한번 멋진 노래로 띄워드리고 1,121회차 첫 번째 번호 두 번째 번호 추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15회차 энергия 3,220 인생은 8833이야 88하고 삼삼하게 사는 거야 인생 멋있어 건강이 최고지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아 돈도 명예도 비켜라 비켜 내 행복을 막지 마라 건강팔팔 멋진 인생 삼삼 최고 최고야 내 인생은 8833이야 내 인생은 8833이야 팔팔하고 삼삼하게 사는 거야 인생 멋있어 건강이 최고지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아 돈도 명예도 비켜라 비켜 내 행복을 막지 마라 건강팔팔 멋진 인생 삼삼 최고 최고야 내 인생은 8833이야 돈도 명예도 명예도 비켜라 비켜 내 행복을 막지 마라 건강팔팔 멋진 인생 삼삼 최고 최고야 내 인생은 8833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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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도 Gen3 두 번째 볼, 45번, 35번 가족수가 나왔습니다. 5번 끝수, 네, 여러분 꼭 이 번호가 1121회차에 1등 당첨 번호로 추첨해 드렸으니까 이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꼭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대에 멋진 노래 또 한 번 띄워드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번호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띄워드리고 아, 노을바람 내린 성북동 길상상의 밤 한 맺힌 여인의 연불소리 성북동의 밤을 울리네 인생의 아픈 가슴 멈추게 해달라고 구비구비 얽힌 사연 빌고 또 빌며 삼천번의 목탁소리 밤을 태우는 성북동 길상상의 밤 아, 노을바람 내린 성북동 길상상의 밤 한 맺힌 여인의 연불소리 성북동이 성북동의 밤을 울리네 내 인생의 아픈 가슴 멈추게 해달라고 구비구비구비 얽힌 사연 빌고 또 빌며 삼천번의 목탁소리 아, 밤을 태우는 성북동 길상상의 밤 아, 밤을 태우는 성북동 길상상의 밤 삼천번의 목탁소리 아, 밤을 태우는 성북동 길상상의 밤 성북동 길상상의 밤 성북동 길상상의 밤 1121회차 세 번째, 네 번째 볼을 뽑기 위해서 저도 기를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자, 우리 로또 1등 당첨번호 추첨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니까 여러분 함께 응원하면서 또 기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1회차 시작해볼까요? 자, 세 번째 번호 갑니다 길을 모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정말 멋진 번호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19, 19번 네, 우리 안전번호 119번호 19번이 나왔습니다 네, 멋진 번호 10번대 번호 19번이 출연했습니다 자, 네 번째 번호 갑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아이고 멋진 번호가 나왔습니다 자, 엘로우 번호 2번 네, 아주 멋진 장장장 장미수 번호였는데 또 2번이 나왔습니다 네, 자, 2번 자, 이 번호가 단번 때 10번대 우리 40번대 30번대 번호가 출연을 했는데 멋진 무대 또 한 번 마련해드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 또 보너스 번호까지 추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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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여 네 이마님아 세월 먹는 똑밥님아 가려거든 너만가지 내 청춘에 잡고 가니 계속한 세월 멈춰라 멈춰 바람 부는 대로 구름 흘러 가는 대로 피할 수 없는 운명 여기까지 왔는데 울고 웃던 빈손만이 나를 울리네 내 청춘 그냥 두고 가려거든 너만 가거라 야속한 님 세월 먹는 똑밥님아 네 이마님아 세월 먹는 똑밥님아 가려거든 너만가지 내 청춘에 잡고 가니 야속한 세월 멈춰라 멈춰 바람 부는 대로 구름 흘러 가는 대로 피할 수 없는 운명 여기까지 왔는데 울고 웃던 빈손만이 나를 울리네 내 청춘 그냥 두고 가려거든 너만 가거라 내 청춘 그냥 두고 가려거든 너만 가거라 야속한 님 세월 먹는 똑밥님아 피할 수 없는 운명 여기까지 왔는데 피할 수 없는 운명 여기까지 왔는데 울고 웃던 빈손만이 나를 울리네 내 청춘 그냥 두고 가려거든 너만 가거라 야속한 님 세월 먹는 똑밥님아 야속한 님 세월 먹는 똑밥님아 야속한 님 세월 먹는 똑밥님아 세월 먹는 똑밥님한테 정말로 가려거든 너만 가고 나는 데려가지 말아 달라고 외치는 것은 우리 로또 당첨이 되면 전세계에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해 주고 나눔을 갖는 멋진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자 1121회차 다섯번째 여섯번째 부를 멋지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번째 번호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21회차 다섯번째 번호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멋진 번호가 나왔습니다 자 23번 네 레드번호 23번 네 레드번호 23번 20번대 번호 23번이 출연했습니다 자 멋진 운명이 달리는 로또트롯트 번호 여섯번째 번호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야다 멋진 번호가 나왔습니다 9번 네 엘로 번호 단번 때 9번이 나왔습니다 자 이 9번은 2번과 9번이 멋진 친구 사이입니다 정말 멋진 친구 사이가 나왔고 9번과 19번이 형제 번호가 나왔네요 자 우리 이 번호가 정말 멋진 번호가 나왔으면 좋겠죠 자 마지막 우리 보너스 번호 2등 번호 너무 멋진 중요한 번호입니다 자 보너스 번호까지 육해공 대령 해변가수 이대령 황금손이 추첨하고 여러분에게 1121회차에 기를 넣어서 1등 번호가 꼭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응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21회차 보너스 번호 하나 둘 셋 자 힘들게 나왔습니다 17번 네 끝번호 7번 끝번호 17번 네 나왔습니다 자 17번과 19번도 잘 나오는 번호예요 자 17번과 19번도 잘 나오는 번호인데 2번 9번 멋진 번호가 출연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1121회차 1등 번호를 이대령 황금손이 추첨을 해드렸습니다 꼭 이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번호를 한번 혼창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45번 두번째 35번 세번째 19번 네번째 2번 다섯번째 23번 여섯번째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 9번 네 보너스 번호 17번까지 멋진 번호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1121회차에 여러분의 안방에 행운을 드립니다 of the world have been thought います JENNI Ente